안녕하세요 휴집니다 자 오늘은 프로스타즈 만화 여러분들과 또 함께 살펴보는 리액션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또 홈트롬프 시리즈님의 영상 준비했습니다 꿀짐 영상 제공해주신 홈트롬프님 감사말씀드리고요 배의 흐름 끄긴거 싫으신 분들은 원본채널 영상들 살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스토리 이어질까요 바로 한번 가봅시다 레츠 고! 홈트롬프 오 잠깐만 니타 이거는 그 스토리네요 니타랑 칼 비빔 막 나와가지고 그 난리 부르스 치는 그 스토리잖아요 그리고 잊고 있었던 레온이 드디어 등장을 했네요 계속 은신쓰고 있어가지고 나오질 않았었는데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지금 그러면 니타랑 레온이랑 또 이제 마창 떠야되는 상황인가요? 나를 잊지 말아줘 그전까지 계속 고통만 봤던 진의 등장이거든요 자 위험해! 니타야! 레온이 니타를 구해줬는데요 진정한 커플은 레온이랑 니타지 잠깐만 왜 불씨? 거기서 뭐하세요? 불은 왜 끌고 왔어? 잠깐만 이거 불 끌고 오면 진의 처벙각인데요 왜 bilge 오 보 잠깐만요 vrij 제발 돌아가줘 레온과 노노머 TVs 니타 야 이거 이렇게 진정한 커플이 이루어지나요 솔직히 레온이랑 니타가 더 잘 어울리긴 해 아 이거 하자마자 보내버리네 아야야야야야야야 나와 임마! 이 자식이 어디서 개수작을 부려! 어우 니타야! 어이.. 구해줘도 뭐라 그러네 저거 저거. 그 와중에 불이 일단은 진을 보내버렸습니다. 오마이갓! 아.. 커플 파괴 솔로 천국! 커플 브레커 2기 불 등장입니다. 아.. 참을 수 없다. 니들은 잡아야 돼. 잠깐만! 여기는 나에게 맡겨줍니다. 아.. 이것도 꼬라이 남자라고? 어.. 바로 허세 나오죠? 간다! 이거 뭐야! 나루토야! 이거 나선수리검인가? 나루토 소환! 야 나선수리검! 간다! 허.. 미쳤어. 이정도면 반하겠지? 내가 생각해도 나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자! 불! 자! 지금! 레온! 그리고 니타! 불! 3파전? 아니 좀 약간 4파전인데 다음 이야기 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자! 다음 이야기 살펴봅시다. 이번에도 어떤 이야기일까요? 어? 잠깐만.. 보호의 등장? We must fight for peace! 음.. 평화를 위해 싸워야 된다. 까까라아치! 자! 크로우까지! You looking at me? I smell a rat! 음.. 너는.. 잠깐만.. 보호와.. 크로우와의 대결인 것 같거든요? 응? 슈퍼셋! 수하! 수하! 뭘 떨고 간거지? 띄웅! 자! 일단은 버튼 하나 소환이 됐는데 느낌이.. 보호와 크로우 좋아. 딱! 보호하니.. 메카 슈트 소환하는 느낌인 것 같군요. 띄웅! 자! 크로우도! 까까라아치! 까까라아치! 일단은 하나 봤고요. 먼저! 보호! 소환합니다. 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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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카 버슈트 소환! 띄웅! 오호호호호호! 합체한다! 먼저 불어! 뚜둥뚱뚱뚱! 메카.. 어.. 보! 합체 완료! 와우와우와우! 까까라아치! 응? 저건가? 오케이! 저 버튼이면은 나도 이제 메카 크로우로 변신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음.. 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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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반응이 없어? 응? 페이션스 이즈 기인! 잠깐만! 메카 크로우로 stead 아! 아! 팀! 호잇! 토잇! 토잇! 깎아라! 자! 메카 보우 vs 메카 크로우거든요 자 일단 첫방 날립니다 보우가 뽕뽕뽕 오야 잘 막아서 일단은 오호! 구호복기 발동! 가자! 으아아아아아 아! 근데 전척이 하루에 해 아주 뿌! 아직 궁극기 세 발 남았다 인마 지랄 깔아주고 이거 진짜 영혼의 라이벌인데요 메가볼 vs 메카 아크로그 여기서 끝이요? 이거 이제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끝난 느낌이네 어허 어 뭐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다음에 또 이어지겠죠 스토리? 자 다음은 뭡니까? 오오오오오 신사숙녀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시 찾아뵙게된 브롤 스킨 아이디어 시간 세번째 시간 찾아왔습니다 예에에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자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스킨들 준비되어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일단 또 심사위원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자 저번에 이어서 심사위원은 똑같네요 가운데 기우미 재시 콜트 앤드 브로크 오케이 자 그렇다면 오늘의 선수 입장합니다 헐 앤드 아 비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승리는 나야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잠깐만 이거 웬 로봇이 튀어나왔어 해줘요 좋은 말한테 기권하시죠 아우 끝바 rele today 자 일단은 싸우지 마시고요 신스킨 아이디어 컨테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BBC 입장해주세요 또롱또롱 과연 어떤 스킨일까요? 자 원시시대 비비 우가비비 일단은 몽둥이 들고 있는 컨셉을 한껏 잘 살린 그런 스킨이군요 원시 소녀 비비의 등장 무려 공룡과 배트란이다 뭐야 이거 펫이었어? 펫공룡 뭔데? 이거 갑분싸인가요? 아니면 너무 감동먹어서 잠깐 주춤하는 건가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아 멋있네요 오케이 몇 점 주실까요? 7점? 콜트 시에 또 여자라고 점수 오지게 퍼줄 줄 알았는데 오늘은 좀 짜시네 자 콜트도 8점 아 애매합니다 자 제씨는 10점 각인가요? 오케이 제씨는 그냥 점수 막 퍼줘 그냥 후회 너무 후회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아 이것도 또 굉장히 굉장히 과열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 다음 스킨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다음 스킨은 뭡니까 또 이번 스킨은 뭐 겨울왕국 비비 까요? 자, 짜잔! 일단은 눈, 저게 조금 수상합니다. 사요나라! 잘가요! 펜보아, 그리고 뽀꼬가 눈사람 만들면서 아주 재밌게 늘 즐기고 있는 사이! 오우, 노! 아주 파워풀한 스킨이었네요. 넌 멋있어요, 비비씨. 오, 이번 스킨 좋네요. 7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9점 드릴게요. 아, 제시 그냥 너는 그냥 10점 고정해놔라. 점수 너무 막 퍼주는 거 아니야? 오케이! 자, 다음은 칼씨 입장하겠습니다. 스킨 바로 보여주세요. 자, 뭡니까? 오, 이거 원래 분노의 질주 칼 있잖아요? 아, 베르소이! 폭주족! 칼의 등장! 와우 빰빰빰!! 빅히세요! 으음~~ bang. 진짜 식죠 걸? 이게 남자의 파워를 자랑하는 듯한, 엄청난 크기의 어 이거는 비비가 조금 좋아할만하네 비비가 레트로폴리스에서 오다보니까 그런 약간 펑키한 그런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오토바이 멋져! 이거지! 이게 간지여 간지! 비비 미쳐 날뛰는데? 야! 10점! 10점! 마지막은 두 분이서 카트! 뽕! 바라바라밤바바 어우 또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대회가 끝나고 난 뒤 칼과 비비가 함께 드라이브를 했다고 합니다 어 이 둘 약간 영혼의 듀오 느낌이 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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